처음부터 해보고 막히는 데서 다시 해보자 네 처음부터 띵, 띵, 드리드, 드리드 뭐야? 손이 너무 빨리 나왔어 1 & 2 & 3 & 4 여기 한 번 더 할까? 오케이 거기 형이 좀 만 다운 해줘 오케이 왔을 때 좀 더 여기 라인 맞추고 원 한 번 더 그럼 여기만 해볼까? 아까 애매했으니까 여기 한 번 더 해볼까? 한 번 더 해볼까? 5, 6, 7, 8 우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디렛 봐주고 딱 리드를 해주는 게 있고 춤 연습을 주도할 때 헛2로 시간을 쓴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계속 하자고 해도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 잘 따라주는 거 같아요 3, 4, 1 1, 2, 3, 4, 1 1, 2, 3, 4, 1 석양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굿굿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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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너무 위로 가 있는 거 같아요 안으로? 네 오케이 1, 2, 3 아 잠깐 근데 웅이 이때 그거 조금 더 펴줘서 네 박자가 빨라 아 진짜? 아 흥분해서 박자가 다 빨라 7, 8 2, 2, 3, 4, 5 형 이거 하고 이렇게 훅 돌 때 좀 빨리 도는 거 같아요 아 안 좋은 기억들은 다 기 때 돌면 되나? 기업들은 다 서로 못하는 동작이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좀 기분 나빠할 만한데 그걸 좀 다 너그러이 아 그치? 나 노력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트러블이었던 거 같아요 아 힘들다 안 들어 안 들어 아 뭐야 윌리얼리티 1화 다 봤어? 1화? 응 나 봤어 근데 그때 저가 안 나와서 아 일단 히든 멤버야 일단 히든 멤버야 코 밑에 피만 나와 피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웃겼어 데이도 그렇고 나도 찍었던 건 다 비하인드로 그게 여기 것 아니 내가 반응을 좀 보니까 이거 대표님 방송 아니냐고 하던데 대표님 리얼리티 아니냐고 나 애기다 귀엽다 이게 본방이야? 본방 아 이거 말고 아 있네 어 일사대위가 노는 법 겉들이 다 혼자 이런 거야? 아 배워야 돼 방송쟁이 좋아지더라고요 대사를 찍을 때 아 꿀팁 여기에 힘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목이 길어 보이고 말라 보여요 어우 항상 매번 찍어야지 안 돼? 아 근데 진짜 진짜 잘 찍는다 재밌게 혼자서 나 진짜 배워야 돼 제가 이거 바닥에 이렇게 셀프캠을 놨는데 이렇게 서버려가지고 목을 다 잘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못 쓴다고 카메라랑 샤싹이라 그래 샤싹 샤싹인데 이제 샤싹이 좀 밟혀봐야 이게 좀 물도 막고 그렇게 해서 좀 올라와야 이게 벌써 좀 예쁜 꽃으로 피우는 거지 고맙다 고맙네